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학기,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기말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학년 100명이 듣는 이 교양 과목의 기말시험은 인터넷 시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의 학생들이 비대면 시험이라는 점을 악용해 3, 3, 5호 모여 문제를 함께 풀고 답안지에 기표를 같이 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오답 유형이 똑같고 접속 인터넷 주소도 동일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정밀 조사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점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30명에게 F학점을 부여하고 낙제 처리했습니다.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부정행위자 30명의 진술서가 포함된 부정행위 적발 보고서가 학생처에 접수됐고 총장이 징계 요구서를 결제했습니다. 학생처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절차가 진행되는데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 수위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징계가 제적으로 결정되면 교직 임용도 불가능해지는데 30명 학생 모두 지금까지 정학 이상의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교대는 징계를 마무리한 뒤 온라인 시험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행위는 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번 집단 부정행위 적발과 처벌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